홍천기 연출을 맡은 장성희입니다. 평겨울 촬영했지만 일찍 일찍 하면서 끝까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홍천기에서 하람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가마를 타는 것 뿐입니다. 아 그러시군요.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는구나. 자항자 입구가 동쪽은 향하고 있지 않느냐. 나에게 귀인이 봐야 하는 물이지. 안녕하세요.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할을 맡은 김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냄새가 짙게 배인 걸로 보아 여정은 아닌 듯한데. 맞습니다. 저 그림을 그리는 화공입니다. 홍천기라는 친구는요. 조성 안에 유일한 여성 화공이고요. 굉장히 성격이 당차고 또 지독한 운명의 근래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친구이고요.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화공입니다. 왜 그래? 관둘 사람처럼. 맞소. 아버지 약값을 다 모았습니다. 고로 이게 마지막 보장이란 말씀이죠. 그간의 일들은 약조하신 대로 꼭 함과하시고요. 눈이 진짜 예쁩니다. 눈 띄고 있는 후한석 같은. 처음 들어보네요. 이 은혜는 언제고 갚겠어요. 내 낭자 이름을 기억합니다. 그러고 말씀 마시어요. 선비님께서 먼저 저를 보여주셨습니다. 태봉 괴석. 이끼에 낀 괴석의 그림이다. 이를 보고 시 한 소절씩 써보아라. 대사에도 나오지만 수려한 용모 그리고 시 서화의 능의 3절이라 불리는 그림과 글을 좋아하는 한나라의 대군이 이토록 수련한 용모에 이 정도 북글씨 실력을 가진 게 어디 쉬운 줄 아나. 수려한 용모의 대군인 내가 글과 그림을 좋아해서 받는 오해라면 난 이 생활도 내 만족한다. 왕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용모의 재력의 주짐인가. 망이 되기 위해선 극악무도한 어떠한 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항상 의심도 많고 무예도 굉장히 치중한 그런 캐릭터입니다. 죽어져도 돌아오지 말라. 성사의 기념이 되겠다. 나는 왕씨의 안희를 지키고 이 나라 백성을 연휴를 했을 뿐이다. 내꺼! 절대 풀어주지마. 그때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명이었습니다. 내 눈은 물속이니 절대 선을 넘지 말게나. 소신 눈이 어두워서 그만 물회를 쳐주는 겁니다. 나 치중신이야! 강불려! 일단은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글로만 보다가 선배님들이랑 같이 맞춰보니까 정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서 되게 즐거웠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나서 호흡을 맞춰봤는데요. 혼자서 대본을 보던 것과는 달리 그림이 더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. 대본 읽을 때 너무 궁금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대본 리딩을 하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긴장되지만 오늘 열심히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귀가 많이 즐거웠고 또 앞으로는 눈이 많이 즐거울 것 같은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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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홍천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요.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홍천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응원해 주세요. 홍천기 감사합니다.